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빤도치오빠 천혜자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 주 동안 또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더워지고 이제 땀 흘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땀 좀 흘리고 왔는데 더 뛰고 싶더라고요. 뛰고 싶지만 그래도 천혜장도 내일 또 일해야겠죠. 땀 흘리면서 또 산과 들로 다니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노동 수입. 노동 수입으로 더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노동 수입 최대한 끌어올릴 때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내 자신이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때그때 벌어가지고 흥청막청 쓰고 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않나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노년에는 그냥 막 팔자 피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게 다 똑같을 거야. 그냥 한량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량처럼. 자유인처럼. 완전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그 자연인들 보면 참 좋잖아요. 완전 팔자 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에 구해받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뭐 자연산에 가가지고 그냥 뭐 나물 캐고 약족 캐고 그냥 밥 해 먹고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어. 교류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저도 살아봤는데 나쁘진 않는 것 같아. 좀 심심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심심할 때 틈이 없어요. 일한다고 바빠요. 거기서도 농사지어야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있기는. 단지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사람들 많이 알아봐야 별 그렇게 짜자질치 도움도 안 되더라고. 어떤 때는 그냥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 한 마리 키우고 살면 됩니다.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것도 그런 삶도 그립더라고요. 오래전에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짐승을 좀 많이 키워봐가지고. 저는 누구보다도 짐승을 잘 알아요. 근데 큰일이야. 짐승만토 못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때려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좀 약간 시원찮아가지고. 문제입니다. 판검사들이 다 썩어빠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잘못하고 아주 진짜 말고 죄를 진짜 악질. 이 악질적인 그런 죄를 범한 놈들은 강력하게 처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나라가 좀 그런 엉망인 것 같아. 왜 인권 범죄인 인권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극악무도한 놈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공산국가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 확실하게 마약사범 이런 놈들 있잖아요. 하여튼 살인 이런 행위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은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나라 법이 허술하고. 개판이야. 개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범죄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썸머랠리. 다만 반도체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 6월에 그 연방공제시장위원회죠. EFOMC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를 좀 보이지 않겠냐.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는 거지. 박스권 장세.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가 해소됐었고. 6월에 금리 인상 고려. 그 경감 등의 재료를 국내 증시가 선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유를 대더라고요. 업계에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변들을 한 2500에서 262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2005에서 2620 이 사이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지난주 코스피지스는 전주 대비 1.66% 올라서 2601.36으로 마감을 했어요. 2601.36. 코스피지스가 종가 기준 26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6월 9일. 이후 1년에만인데 외국인들이 1조 2567억 승매수였는데. 기간에 들이 한 5846억. 개인들이 7098억 정도 매도위를 갖춰냈고.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증시는 6월 13일에서 14일 그 예정된 FOMC 영향권에 들어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 뉴욕은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부채 한도 상향으로 재문부가 국채를 대규모 발행할 경우에 주식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악재들은 완화됐는데 주가 또한 이를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의 발행량 그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풍선효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하는 증권사도 있고. 금리 동결에 무기가 실리고는 있는데 고용 등 지표에 따라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업종 간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오는 5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며 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공장과 주택 착공이 늘면서 미국 건설업계가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AI 테마, 이 AI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IT 서비스 부분도 체감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관심은 썸머렐리다. 썸머렐리에 모아지는데 외국인 승매수하고 실적 추정치가 변화가 나타나면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월 2,880억, 4월 1조 9,710억, 5월은 6조 5,940억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매수 강도를 키웁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올해 주당 EPS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다가 최근 1개월 자동차 전자를 중심으로 5%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죠. 글로벌을 주도한 그 AI, 전기차 테마, 실적 바닥 통과 업종, 그리고 외국인 매수 강도가 높은 종목이 썸머렐리 속에서 부각될 수 있다 합니다. 경기 몸의 템이 옅은 상황에서 변동성은 지속 유의해야 하냐? 유의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변동성 유의해야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 그리고 예상보다 강하지 못한 중국의 경기 회복 강도, 미국, 유럽의 높은 물가, 그래서 통과정책 기대감이 약화 가능성 등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대, 그리고 등락 과정은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수 상승이 초대형주에 집중되다 보니 과열 우려에 노출됐고, 경기 모멘텀의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등시는 과열을 시키는 기간 조정 양상이 예상된다. 뭐 그렇게 보는 또 증권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달라. 오른다, 떨어진다, 조정받는다. 1, 2, 3, 여러분들 고르세요. 그런 거야. 그래, 누구더라고. 증권사 애들이라고 해서 다 맞추지도 않아. 거의 틀려. 틀리니까 우리는 그냥 큰 그림만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장 잘 보면서 동향 파악하고,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토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시가. 그리고 다우도 한 2% 올랐고, 나스닥 보세요. 1% 떠올랐어. 지금 보니까 13,240이야. S&P 보러서 4,280입니다. 1.45% 올랐다. 유럽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1.5%, 프랑스 1.87%, 동일 1.25%. 토요일날 마저 불꽃 튀겼죠. 향생, 홍콩 향생이 살아나고 있어. 4%. 홍콩이 살아나면은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요. 지금 필반은 예상외로 좀 빠졌죠. 조금 조정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생각으로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율은 미국 달러 1,310원. 10원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1분은 0.3 빼지고 139.94엔. 유가는 71.74달러 소폭 올랐고. 일본에나 935.88원 계속 파다 갑니다. 유로가 1,402.49, 중국에나 184.31. 돈 있으면 좀 애나좀 많이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나좀 사놓으면 좋을 것 같고 쌀 때. 히발류 1,590.68원 좀 빠집니다. 국채금값 1,969.6달러. 국내는 8만 2,780.94원. 금값도 조금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요. 3.6980. 갑자기 또 슈팅을 했네요. 쭉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3.67에 돌 것 같고. 선물은 지금 보니까 다우가 한 2% 정도 올랐죠. S&P 1.4, 나스닥 1.0.8, 러셀 3.4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우리 삼성전자 7만 2,200원. 7만 2,200원. 7만 5,000원까지는 시원하게 달리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내일도 아주 화끈한 상승이 보여질 것 같아요. 상승. 저는 그렇게 베팅을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한 최선 7명도 안 오르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주 또한 6만원인데. 내일 시원하게 한 번 6만원 돌파했고. 당연히 한 6만 1천원에서 2천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주하고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있기 때문에. 본주가 시원하게 올라도. 우선주라고 해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갭 차이는 유지하면서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때 많이 모으십시오. 쌀 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면은 좀 재미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천회장은 취침으로 갈겠습니다. 취침 모드로 갈 테니까. 여러분도 시청하시고. 출석 댓글 달고. 좋아요. 구독. 알림. 항상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에 봅시다. 여러분 굿나잇.